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24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곧 기말시험이잖아요. 시험을 할 때 다음에 할게, 우리가 어떤 공부를 다음에 할게 이게 아니라 내일 3시에 시작해서 4시 30분까지 끝낼 거야 이 과목은 이런 식으로 계획이라는 것, 즉 시간 관리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러분들의 인식을 조작하라, 인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더 나은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인식을 바꿔라, 어떻게 바꿔라? 막연하게 다음 달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임박한 시간을, 시간 제한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공부도 하루도 일주일, 한 달, 4주 계획 다 세울 텐데 정확하게, 임박하게, 빡빡하게 시간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분석 들어갑니다. 저희가 시간을 지지하는 데는 시간을 지지하는 데이터를 마시지 않는 것, 목요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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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은 일주일이 없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And as a result, be rest ready to jump into action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차근차근 해나갑시다 천천히 가보자 We tend to 우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Break up의 밑줄을 그어두고 Into의 밑줄 그어두 Break up A into B 뭐야? A를 B로 나눈다라는 거지 우리는 시간을 units 단위들로 쪼개는 경향이 있어 나누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Search as가 뭐야? 가령, weeks, 1주, 2주, months 1개월, 2개월, 그지? Season, 계절별로 이렇게 나누잖아 In a series of studies 1년의 연구를 했어 1년의 연구에서 Among farmers 누구 사이에서? 인도의 농부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두 그룹이 있네 북아메리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년의 연구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부사구야 부사구 됐지? 심리학자들은 발견했대 됐니? 끊었어 접속사지 잘 따라오고 있죠? If a deadline 이 표현이 어렵다 만약에 데드라인이 마감일이잖아 마감일이 A break의 반대편에 있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 우리말 해석에 한 번 볼게 우리말 해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의 연구에서 반대편에 있는 경우 마감일이 난임의 반대편에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 번 읽어봤어? 나도 옥쌤도 여러 번 읽어봤어?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나눔의 반대편에 있다는 말은 나누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데드라인이 unclear 명확하지 않고 vague가 뭐지? 애매하고 not specific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몇월 며칠까지 하겠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요거는 여러분들 밑줄 그어두고 이 밑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의고사 21번 문제처럼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unclear, vague, not specific 요렇게 데드라인이 나눔의 반대편에 있다 자 나눔의 반대편에 있다는 건 나누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럼 search as 가령 in the new year 내년에 할게 뭐 이런 식이지 어 정확하지가 않아 내년 언제 그러면 우리는 we are more likely to 자 얘들아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지 더 많이 더 많이 그것을 자 c가 e시 의미하는 건 뭐야? e시 의미하는 건 문맥상 봤을 때 데드라인이야 그치? 자 c a s b a를 b로 바라본다라는 거지 그럼 데드라인은 리모트가 뭐야? 리모트가 뭐야? 디스턴트지 저거 봐 디스턴트 디스턴트 뒤에 또 나와 이 단어가 멀리 떨어진 것으로 보는 거지 멀리 있는 것 뭔가 임박한 게 아니라 우리 임박하다는 단어가 나오거든 이만한트라고 여기 봐봐 미리 갔다 올게 이렇게 임박한 임박한 긴급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것으로 봐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덜 준비가 되겠지 jump into action은 행동으로 옮기다 take action이라고 적어도 되고 아니면 put it into practice 라고 적어도 돼 자 요거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jump into 대신에 take로 바꿔 적어도 되고요 take action 하고 take immediate action put it into practice 실천에 옮기다가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 we are more likely to 있지 이 to의 c하고 b가 병렬되는 거야 end를 중심으로 됐니? 자 문장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 특히 on the other side of a break 나눔의 반대편에 있다 요건 시간을 잘 쪼개고 나누고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지 넘어갈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요 what you need to do in that situation is find another way to think about the time frame 봐봐 what you need to do 우리 이런 표현이 있어 all you need to do 따라해볼까 all you need to do what you need to do 자 거의 뜻은 비슷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말이야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시간을 잘 쪼개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what은 뭐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고 이 두의 목적 없으니까 불안전한 문장 what이지 자 그 다음에 얘 전체가 주어야 그럼 전체가 주어고 이 문장의 동사는 어디 있어? is가 동사지 is가 동사지 그리고 원래는 to를 적어야 되는데 주어가 명사절 주어가 all you need to what you all what 이런 것이 오면 to는 일반적으로 생략한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을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꾸며주지 자 생각하는 방식 뭐 시간의 틀 타임프레임 시간의 틀에 관해서 생각하는 다른 방법이야 즉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내가 빈칸 넣기로 뭘 적은 거야? 빈칸 넣기로 학교 시험 변형 다른 퍼스펙티브 관점 시간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져보자 그럼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줄게 그래서 df4 example 나오는 거야 이렇게 흐름을 타야 돼 독해는 예를 들어서 if it's November and the deadline is in January it's better to tell yourself you have to get it done this winter rather than next year 예를 들어서 if it's November 지금이 11월달이야 그리고 the deadline is in January deadline은 11월이야 11월 1월이야 내년 1월 1월이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게 좋겠지 it's better to tell yourself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야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말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that이 생략되어 있어 that 접속사태 생략되어 있어 that you have to get it done 했습니다 get it done get 목적어 pp야 하나 적어볼까 get 목적어 pp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뭘 적는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를 뭐뭐 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인데 수동이니까 done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get it done 그러면 이제 끝내다 이런 뜻이야 너는 그것을 끝내야 되겠다 언제 이번 겨울에 끝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뭐보다는 내년보다는 내년이라 그러면 제니우리부터 디셈버까지 좀 막연하잖아 시간이 근데 나는 사실 디스 윈터보다 더 좋은 거는 만약에 1월달이 마감일이라면 1월 15일까지 끝내겠다 15월 12시까지 끝내겠다 이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데 작가는 이렇게 적었어 그래도 내년보다는 이번 겨울이 좀 더 명확한 시간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글을 이따위로 적었는지 몰라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자 The best approach is to view deadline as a challenge 끊어주고 That you have to meet 끊어주고 Within a period That's imminent 제일 중요한 단어 나와네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The best approach이야 최고의 방법은 It's to view 자 이럴 때는 봐봐 비동사 다음에 투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보호자리에 투 를 썼지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투 가 없잖아 그래서 주어가 선폭한 what이나 all로 시작하면 이렇게 생략하는 거야 The best approach이라고 했어 이럴 때 The best approach가 최고의 접근법이야 접근법이라는 거 방법이잖아 그래서 쌤이 The most effective strategy 최고의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이렇게 좀 바꿔놨고 접근법은 view asb야 view asb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이럴 때 view 대신에 regard consider view 있는 또 view 적었네 look upon 이런 단어들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니면 think of라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a를 b로 여긴다라는 건데 데드라인을 데드라인을 마감일을 하나의 도전으로 여기는 거야 어떤 도전이냐 네가 meet 이 맞춰야 하는 meet은 충족시키다 맞추다 이런 말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하는 하나의 도전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런데 뭐니 이것도 축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갔지 주관대 eminent라는 단어가 임박한이야 임박한 단어 꼭 읽어보자 이 단어 시험에 나온다 임박한 impending around the corner around the corner도 곧 발생하는 이런 뜻이야 임박한 impending 동의하고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맞춰야 하는 걸로 보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that way 끊어줘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이 뜻이야 the stress is more manageable 스트레스가 더 관리될 수 있어 오히려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어 관리될 수 있는 이 뜻이야 그리고 you have a better chance of starting 너는 시작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돼 미적거리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된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마무리할 수 있고 in good time 이라는 말은 적시에 즉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on the other side of a break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데드라인이 쪼개는 것의 반대편이다 쪼개지 않았다라는 거야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unclear, vague, not specific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병렬구조 이거 잘 봐둬야 되고요 병렬구조 그 다음에 what you need to do in the situation 쓸 때 명사절이 주어고 to 생략되었으니까 어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요 빈칸 넣기 different perspective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고 또 당연히 이것도 연결사 빈칸 넣기 너무 쉽지 이거 get 목적어 pp 라든지 자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특히 이거 우리 eminent라는 임박한이라는 단어 impending around the corner 이런 것들 잘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trick your mind 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좀 조정해라 뭐할 수 있도록 제 시간에 너의 일을 끝내도록 너의 마음을 조정하라는 이야기는 시간에 대한 관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회